청소년 선수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기회이고 또 너무나도 큰 경험일 것 같은 게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없었던 대회거든요.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떨릴 것 같은데 부상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. 준비한 만큼만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꿈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!